아! 호추님 그거 아세요? 대한민국 선배 호투버가 이세돌, 스텔라이브, 허니츄러스래요. 야! 야! 안돼! 야! 잠깐만! 야! 조용히 좀 해봐! 아니! 그..그..그..저.. 어휴..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. 그분들은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. 야! 그..그..노래도 잘하시고 방송도 다..잘하시고 나는 그저 말하는 토킹포테이토일 뿐이라고 안돼! 아휴 큰일 나! 아! 안돼! 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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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! 어디가서 그런소리하면 큰일 난다. 이세돌, 스텝, 호출 예치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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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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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나요! 아니! 저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저는 그.. 살려주세요!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! 야! 지금..눈물이 흐르고 있나? 아! 뭐라고요? 뮤직스 발났으니까 다음은 방탄이라고요! 예? 야 이 미친 사람들아! 요이 씨! 다른 버츄버들 다 나와라! 허추 앞에 무릎 꿇어라! 지금까지 허추 방송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